자 오늘 먹을 것은 끓이면서 안먹어 뜨거우니까 난 뜨거운거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끓이면서 와 돼지고기가 많네 여러분 응? 돼지고기가 많아 와 엄청 큰데 돼지고기가? 짜글이가 원래 돼지고기가 이렇게 크나? 한번 먹어볼게 어떤 맛인지 짜글이가 어떤 맛인지 아 뜨거워졌어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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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왜이렇게 고추장 맛이 강해? 어? 니들 원래 짜글이가 고추장 맛이 강하나? 예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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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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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!! 음! 음! 네, 나오고, 아음! 음! 음! 근데 땅은 괜찮다 음! 음! 짱게가 이렇게 맛있었나? 대맛인데? 아 그리? 형들에게 올 때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야 짜글이 야 님들 지금 새벽 다섯이잖아 배고프지? 밥 먹어 밥 먹어 봐 밥 먹어야지 사람이 맛있네 숙쥐가무여 숙쥐가무여 맛있어 꿀맛 이거 식사하셔 탱망이예요 응 지금 으음 이거 반찬 내에 찐함이 사온거 튀김치 많이 먹어야돼 이즈한테 너무 배가 고파 이즈한테 맛있어 근데 이즈한테 먹은거야 김이 눅눅해졌다 이런데도 내 잠 안자고 뭐해요? 모델님 고맙습니다 미역줄기 미역줄기 다 다 깼어 대상 밀키스 여러분들 짜글이 원래 이렇게 맛있나? 너무 맛있다 야곱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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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왜요? 왜요? 야곱게 왜요? 이게 우리 밥먹고 자는거에요 에? 그냥 밥먹어 살찌면 어쩔 때 그냥 밥먹어 에? 밥먹고 살찌고 뭐 애인 안삼기면 되잖아 안그래? 앗 뜨거 반이 어서와 반이님 아 잤지? 잡으려갔지? 맴매 네 음 밥도우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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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님 맛있어 여러분 음 음 또 맛있어 양파가 뭐요? 야 야 스팸 아껴 먹고 있잖아 새끼야 내가 맛없어서 안 먹는게 아니라 이게 제일 맛있는거에요 아껴먹어야지 이 새끼야 이거 고기가 엄청 크네 근데 근데 나는 치킨보다도 이런게 더 맛있네 음 음 님들 식사하세요 지금 먹으면 살았죠? 얘들아 밥먹어 빨리 어? 지금 먹으면 살았죠? 응? 지금 먹으면 살았죠? 이거 숙주나 맛있어 음 괜찮을까? 뭐? 뭐? 아 이거 뭐하달라고 이따 한 벌리 응? 스팸 제사랑 스팸 다 만졌어 음 안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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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에 음 그 맛도 풍랑 풍랑 넌 뭐에요? 돼지야 죽기전에 하나만 먹을 수 있으면 뭐 먹을 거야? 돼지야 죽기전에 하나만 먹을 수 있으면 뭐 먹을거야? 고등어 조림 나 고등어 조림 엄청 좋아하는데 묵은지에 싸고 고등어 산 고등어 산하고 어? 그런거라? 미소기 짱 맛있어 음! 맛지? 묵은지 고등어 먹고싶어 죽기전에 근데 나는 입이 싸가지고 막 스테이크 이런거 별로 맛없던데 응? 이거 시바크 스테이크 째까나게 나오잖아 스테이크 요만하잖아 포크로 한번 찍어가지고 입에 닮으면 없어 스테이크가 막 품격있게 막 포크로 막 이랬고 막 칼로 막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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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소외여서 왕 음 난 스테이크 먹을봐야 응? 돼지국밥 먹을래 흡 응? 흡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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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여러분들 야 봐봐 좀 씻고 맛있어 진짜나 이런게 너무 맛있어 내가 저번에 랍스타 먹었거든 님들? 랍스타 23만원인가? 주고 엄마랑 먹었다며 내가 얘기해줄게 랍스타 23만원 주고 사쳐먹을 바에 미니소비서 크래미 사먹어 2만원 3만원 주고 진짜 맛 똑같아 진짜 똑같아 진짜로 내가 봤을땐 그냥 그 23만원 가지고 랍스타 사쳐먹을 바에 미니소비서 크래미 사먹어 크래미 진짜 맛 똑같다니까 나 진짜로 나 그때 놀랬잖아 진짜로 와 내 돈 그러면서 아 진짜 맛이 똑같더라구 이게 그냥 맞네 근데 더 맛있다 이 싸지 말고 지금 뭐야 마지막 마지막 근데 바닷가재 랍사 먹일바에 그냥 킹크랩 먹는게 나 바닷가재 진짜 먹을거 한나 없어 비싸지 킹크랩은 그나마 살이 많지 손방이에요 그까스 잘 먹었다 아무튼 너무 배가 고파요. 항상. 마지막으로. 시금치 맛있는 것 같아요. 통제만큼은 있어요. 그럼 나는. 일단. 난 그런 일도 있잖아. 나 이런 일도 진짜 싫어. 내숭 부리면서. 밥먹는 일도 있잖아. 내숭 부리면서 밥먹는 일도. 존나 깔끔 떨고. 나 크래미는 싸. 크래미는 싸. 크래미가 얼마였다? 2,000 얼마 갔나? 응? 이거. 반찬같은. 크래미는. 아, 너무 배. 너무 배. 크래미 다 먹을게. 크래미 다 먹을게. 크래미 고마워. 크래미 다 먹을게. 크래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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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면 안돼. 이거 먹으면 살쪄. 지금까지는 살 안찍는데. 이거 진짜 이거 딱먹으면. 이거 진짜. 이거 먹으면 4kg 정도 쪄. 안 돼 이거는 살쪄요 다음에 먹일 것은